이건 9년 전, 아빠 조시와 아들 달튼이 겪은 충격적인 사건을 잊기 위한 최면을 걸었던 순간 그리고 현재, 조슈의 모친이자 달튼 할머니의 장례식이죠. 그나저나 어찌 아들 달튼과 아빠 조슈의 사이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시는 아들을 새로 입학한 대학교에 직접 데려다주기로 하고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한때까지 하는데요. 아, 배심의 일격. 금이 오기가 키운 아들이 준 상처에 뒤를 먹고 울먹울먹합니다. 어쨌든 대학에 왔으니 수업은 들어야죠.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더 깊이. 달튼이 무화지경에 빠져서 그린 그림은 컴온. 깜짝이야. 피까지 흐릅니다. 요 이상한 현상은 달튼만 겪는 게 아니었죠. 때때로 머릿속이 흐릿해지는 증상 때문에 MRI를 찍으러 온 조슈. 그러더니 갑자기 불이 꺼지고 아, 이럴 때가 절로 싫어. 가뿐 숨을 몰아 쉬던 그때. 가뿐 숨을 몰아 쉬던 그때. 나 원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한편 기숙사로 돌아가 문자 그림을 다시 살펴보는 달튼. 아니 이걸 왜 벽에 걸어 인마. 왔죠. 아, 리뷰 못 해보겠습니다. 미국 대학교라면 역시 광란혜 파티가 제맛. 호기심의 어떤 방을 뒤져보다가. 아아. 아아. 아 아아. 아 아 아. 침대 밑에 숨은 그때 급기한 노곤노곤하던 달트는 유체해탈까지 해버리고 아, 열지 마. 룸매내어. 그 시각, 기억력 테스트를 해보는 조슈. 아, 저게 뭐야. 가까워졌어요. 밀려서 넘어지고 기절합니다. 고민에 빠져있던 달트에게 룸메가 팁을 주는데요. 영화가 한 시간이 지나서야 감을 잡기 시작하는 주인공. 일단 유체해탈이라는 걸 유튜브로 좀 공부해보죠. 우리의 체력이 숨어있고 우리의 체력이 그 체력을 숨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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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유체해탈의 개념을 정립한 앨리스 레이뉴어 박사의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자 나오는 꿀팁 대방출. 아스트로 프로젝트 일자리에 관해 가고 그 primitive 세상에서 그들현의 깊은 당신의 세상을 숨어있고 여러분의 경험을 숨어있고 일각으로 condu지 않게 역할서나 역할이 변할 수 있어요. 한 줄 요약하면 이제 작살났다는 겁니다. 저의 그림이 중요해요. 인간들은 늘 호기심이 문제. 혹시 이게 자신의 머릿속 공백에 대한 단서가 될까 싶었던 달트는 파티를 했던 집으로 가서 캄캄한 방으로 들어간 뒤 유체 이탈을 시도해봅니다. 그러나 달트는 너무 멀리와 버렸고 룸메 크리스가 위험에 처합니다. 아니, 아저씨는 또 누구세요? 그리고 마침내 아내 르네에게 진실을 묻는 조슈이 그렇습니다. 9년 전 조씨는 귀신이 들려 온 가족을 죽이려 했고 아이들을 위해 최면으로 기억을 봉인하고 거리를 둔 채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바로 SKBTV에서 살벌무쌍한 보러 인시디어스 빨간 문을 감상해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김용태의 가수로 감정적인 리뷰였습니다. 김용태의 가수로 감정적인 리뷰